당이 떨어져서 배를 좀 채워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, 와요 왜 이렇게 아유아유 거리겠네 아, 이게 몇날면 제가 다리가 엄청 쳤는데 5일 연대로 계속 몇 시간씩 서서 일하니까 너가 촬영했었는데, 너가 안 더 힘들었니? 경북 영주까지 가서 선비 문화 페스티벌였나? 그거랑 또 대구에서 문성로축제 촬영했던 거랑 3일 중에 이틀을 촬영했고 축제 보고 또 부산에 각종 대학 행사들 여기저기 촬영 다니는 거 한 행사당, 3, 4시간씩 서 있으니까 리얼굴스 wać kontroll 매니처 즈... 몽에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짜장면 중에 탑파이브 하는 짜장면이야 진짜 대박 진짜 좋아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고 다 맛있는 곳